이다 보니까 볼을 잡아주는군요. 센타스가 잡아주고요. 여기서 뺏기지 않습니다. 구슬. 남은 시간 3초. 2초. 엘업택.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. 이렇게 경기 종료되면서 61대 59로. B&K 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서 B&K 썸이 3연패를 탈출하게 됐고요. 시즌 3승째를 기록하게 됩니다. B&K는 오늘 조금 위험요소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붙이는 모습들. 그동안의 신한에게 두 번의 패해를 당하면서 뭔가 서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경기가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데 61대 59. 두 점 차로 B&K 썸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. 아하 여기서 마지막에 자유투를 남겨놓고 있군요. 그렇죠. 마지막에 구슬 선수가 파울을 당하고 슛 동작까지 올리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. 결국은 이 자유투를 던지고 경기가 끝나겠습니다. 그렇죠. 이미 양 팀 감독은 다 악수로 남았는데 구슬이 재수 읽었을 건 없고요. 오늘 12득점, 13득점 구슬이 기록합니다. 이렇게 최종 덕수 63대 59로 끝이 났습니다. B&K 썸이 3연패를 탈출하게 됐고요. 이제는 승승을 거두게 됐습니다. 자, 시작. 자, 시작. 자, 시작. 자, 시작.